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해당 해당 해당